음악 오래전에 중국으로 단기 성교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을 제가 한 세 번을 갔다 온 것 같아요 북경도 갔다 오고 심양 그 다음에 베이징 베이징이 북경인가요? 하여튼 뭐 다녀온 것 같아요 한 세 번을 갔다 왔습니다 상해도 갔다 오고 아무튼 세 번 갔다 왔네요 비행기를 탔을 때 같이 여행했던 한국분들이 제 옆에 같이 못 앉고 다 따로따로 앉게 되었어요 그래서 앞에 뒤에 다 외국인들입니다 그래서 제 옆에는 일본 사람이 일본 아가씨가 하나가 탔는데 제가 실수를 했어요 너 차이나 아니냐고 물었더니 자기 차이나 아니라고 자기 중국 사람 아니라고 자기 재팬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 사람한테 차이나 그러면 되기 싫어해요 베트남? 그러면 더 싫어합니다 자기네들의 어떤 수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사람도 있고 일본 사람도 있고 베트남 사람도 있고 피부가 까무잡잡한 중동 사람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궁금해가지고 짧은 실력으로 되지도 않는 언어가지고 이렇게 물으니까 다 알아먹더라고요 차이나, 재팬, 베트남 그러니까 다 알아먹어요 어떤 사람은 사업차 왔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관광차 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성교사 신분으로 그 같은 지역으로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같은 지역에 도착을 해서 각자의 목적하는 길로 갔지만 방문하는 목적이 달랐다는 거예요 사업을 위해서 온 사람은 뭐가 목적입니까? 돈이 목적이요 관광을 하러 온 사람은 관광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돈을 싸들고 와가지고 좋은 데 가서 좋은 거 먹고 이거 목적이죠 그러나 성교사는 돈도 목적도 아니었고 관광도 목적이 아닌 오직 복음을 위해서 성교하러 왔다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목적이 다 달라요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목적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목적이 아마 없더라도 목적을 찾아야 되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교육관 건축이 완성이 되어서 오후 예배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아마 우리 교육관에서 우리 주일학교가 예배를 드리고 청년부들이 교제를 아마 하고 또 악기를 영습하는 그런 넓은 장소로 아마 우리 교육관이 사용되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교육관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만의 공간을 만들어서 그곳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층교도 하면서 결국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게 해서 우리 후대대들이 여러분 세상에 나가가지고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목적으로 교육관이 세워진 거라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목적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단 하나라는 겁니다 단 한 가지예요 뭡니까? 죽어서 한 알의 밀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밀을 까보면 하얀 가루가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까가지고 이게 다 빠지요 빠서 제가 좋아하는 칼국수도 만들고 만두도 만들고 또 가끔 우리 전두사님들이 뭐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갖다 줍니다 빵도 만들어서 갖다 줘요 제가 밀가루 빵을 잘 먹습니다 양식이 돼요 먹을 양식이 됩니다 그러나 한 알의 밀이 여러분 까지지 않고 그 밀 가운데 그대로 있어서 그것을 땅에 심으면 그 한 알의 밀이 발화가 되어서 수십 개 수백 배의 밀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랍죠 두 개가 세 개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단 하나가 그 안에서 30개, 60배, 100배, 1000개의 밀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한 알의 밀로 비유하시면서 나는 이 세상에 한 알의 밀로 왔다 나의 죽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어떤 목적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목적이 있어야 돼요 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올라오셨더라도 잘 올라오셨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든지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한 목적을 반드시 이루게 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목적이 없습니다 표류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것 같을 수도 있지만 주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내 목적보다 더 나은 목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그런 은혜 가운데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명절, 6월절 그 6월절의 주인공이 바로 누구냐? 바로 눈앞에 계신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수천년에 걸쳐서 이 6월절을 지켰지만 이 6월절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모르고 6월절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즉 십자가에서 아주 비참하게 처절하게 죽을 그 운명으로 예수님은 이 땅의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6월절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죠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선지자 모세를 보내셔서 바로 왕에게 보내달라 안 보내준다 보내준다 이렇게 신뢰을 몇 번 하냐면 아홉 번을 합니다 완전히 애굽이 초토화돼요 나의 강이 피로 변하고 우박이 쏟아지고 개구리가 막 올라오고 티클을 치니까 이가 변해가지고 짐승들 사람들 몸에 막 달라붙어서 괴롭게 하고 갑자기 하늘이 깜깜해지고 마지막 장자가 죽는 이 재앙 가운데 6월절 예식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양 일련된 순냥 한 마리를 부엌에다가 일주일 동안 잡아가가지고 매듭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열 번째 장자의 재앙이 임하는 순간 온 가족이 이 양을 잡아요 어린 이쁜 이 양을 잡습니다 목을 피를 따가지고 피를 받아서 그 피를 양동이에다 담아서 우술초라고 하는 박하향이 나는 오늘날 말하는 쑥이죠 쑥 그 쑥을 뜯어가지고 이렇게 피를 발라서 갑자기 문설주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 히브리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피가 친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찍고 허리에 띠를 띄워서 갑자기 잡은 양을 이제 불에다가 구워 먹는 거예요 온 식구들이 그런데 생전 먹고 보지 못했던 이 쓴나물을 온 가족이 먹는 겁니다 써요 엄청 써요 그리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맞대가리가 없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양을 먹게 되는데 묻겠죠 이것을 급히 먹고 이제 이 열 가지의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면하게 되죠 이게 바로 6월절이에요 유대인들은 해마다 쓴나물을 먹어야 돼요 애국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양을 잡아먹는 것을 생각하면서 맞대가리 없는 이 무교병을 먹는 것을 매 해년마다 절기 때마다 여러분 행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울림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을 말합니다 정작 6월절의 어린 양이신 이 예수님을 이 유대인들이 눈앞에 보고도 그 메시아임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심을 보지 못했어요 이때 제자들에게 찾아온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보고자 빌립 제자들에게 청한 겁니다 21절 하반절에 보면 청하에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여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의외의 대답을 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이제 예수님이 진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겠구나 왕권을 잡겠구나 이제 권력의 실세가 되시는 것 같구나 여러분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하는 영광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영광은 달라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과 예수님이 보여주려고 하는 영광은 끝과 크기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장수하고 돈 많이 벌고 아프지 않아야 되고 자녀들도 다 잘되고 사회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또 잘되는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자신만들의 착각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영광을 기대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었어요 한 알의 밀이 그대로 있지 않고 땅에 심겨져서 그 모양과 형태가 완전히 사라져서 여러분 다른 생명을 낳는 밀이 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영광은 예수님 자신이 한 알의 밀로 죽는 것이었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인자의 영광이었어요 반면 제자들은 높아지는 것이 영광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고 자기를 인정해주고 그 인정이 사회적인 제도조로 굳어지는 것 이 세상의 영광이었어요 빌립은 외무부 장관이 되고 안드레는 착한 정도가 되는 그것의 영광 그들은 이미 이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을 접견하게 하는 것이 자신의 권리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을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이나 오늘 이 시대에 교회에 나오는 몇몇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과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따르는 그런 이들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가장 큰 영광은 내가 어떤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하는 것 그게 영광이 아니에요 명문대를 졸업하고 연봉이 높아지는 것 높은 건물을 사서 빌딩을 넓히는 것 이 세상의 영광이 될 수가 여러분 없다는 겁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일부가 찬성가의 구절을 바꿔 부른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멸시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살리이다 이거를 어떻게 바꿔냐면 멸시 천대 십자가는 예수님이 치셨으니 이제 우리는 범사가 잘되고 잘되는 일만 남았다 이렇게 성경을 그릇대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적용하신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다라는 겁니다 땅에 떨어진 한 알의 밀이 여러분 우리 주님이 되셨듯이 우리도 한 알의 밀이 되어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망한 거예요 망한 거 의미가 없는 죽음이요 개죽음이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멸망하는 자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십자가는 오직 구원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달아요 세상은 십자가에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여러분 이겨내셨다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십자가를 여러분 가까이 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알면 여러분 어둠의 권세는 물러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부르는 여러분 노래 있잖아요 보금속 노래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할렐루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에는 죄를 끊는 능력이 있어요 죄를 끊어내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가까이 하시고 예수를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는 여러분 맥을 못 치고 도망가는 거예요 도둑놈이 가끔 있다가 보면 사이렌스 오르면 뭐 재졌는지 얼굴이 빨개져 뒤에서 경찰사가 쓱 지나가만 해도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예요? 죄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죄가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의 이름을 싫어합니다 마귀는 이렇게 될 줄 알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막기를 원했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여러분 세 가지의 시험을 하잖아요 먹는 것을 떡으로 아니 돌을 떡으로 바꾸게 만들어 이 세상에서 왕로로 타여라 나한테 절을 하기만 하면 내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부귀 영화 권세를 내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절 한 번만 해봐 내가 원하는 것 다 줄게 세상 사람들을 동원해서 세상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해요 네가 성정 꼭대기 올라가서 뛰어내려 사람들이 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박수 쳐줄 거야 너를 임금으로 사는 거야 오병희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뭐를 삼으려고 그랬어요?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임금으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속셈을 아시고 떠났습니다 그 무리를 떠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 지실 수 없도록 내가 로마 공명을 막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자로다 단호하게 주님은 거절하십니다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말은 예수님을 위한 말이었지만 여러분 그 말이 예수님의 오시는 목적을 흔드는 거였어요 오늘도 마귀는 교회로 하여금 우리 성도들을 십자가 지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세상에 영광을 취하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요 능력자가 되라 인정받는 자가 되라 권력자가 되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자랑해라 성공해라 부자가 되라 출세가 되라 왜 쓸데없이 썩는 밀알이 되고자 하느냐 왜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려고 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흔들어요 몇 시 천대 십자가는 예수한테 맡기고 너는 너의 왕국을 만들어서 자랑해라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영광을 누리는 길로 가려고 여러분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영광을 취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야 될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 구원은 누군가가 큰 희생을 치러야만 했다는 거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예수님께 부탁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그 아들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처절하게 죽는 것 이것이 자신의 영광인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오직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온 마음을 사모하며 십자가를 지시는 이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즐거워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아직 하나님의 엄청난 이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있게 여러분 왜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가는 길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제자들에게는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들의 제자들의 목적은 이 땅에서 세상의 영광을 얻는 것이었지만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의 목적은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닌 더 차원 높고 더 광활한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처럼 한 알의 밀이 되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철없는 제자들을 향하여 남물하시거나 한숨을 내신 것이 아니었어요 끝까지 기다리시고 기다리셨습니다 가끔 제 자신이나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봤을 때 한숨만 나와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을 데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목적, 어떠한 이유로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올라왔을지라도 잘 올라오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온 목적이 어떻든 간에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변화시키실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어떠한 목적으로 왔든 간에 지금은 형편없고 그릇된 목적으로 이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달려가고 있겠지만 우리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깨닫게 될 거예요 변화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번 교육관을 지을 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리하게 일을 진행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교육관 짓는 것이 우리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건축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한 알의 밀이 되어서 물질로 재능으로 헌신으로 지어놓은 이후에 이 다음에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곳에 올라와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고 복음을 듣고 친교하고 귀한 구원의 방주처럼 여러분 쓰여질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헌신한 거예요 여러분 교육관은 교회가 가장 풍요로울 때 지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장 위기 때 이 교회를 짓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교회가 어려운데 지어야 됩니까? 교회 짓고자 할 때도 어려움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나 성도님들이 가장 어려울 때 지었을 때 여러분 더 간절하고 더 값지다라고 저는 여기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이 교육관 짓는 일에 또 전부를 드신 분들도 계세요 노후 자금을 깨가지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금액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여러분 다음 세대에 한 알의 밀이 되고자 헌신한 분들이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와 사과 같은 돈 여러분 누가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러나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고 주님께 한 알의 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어드리는 성기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밀이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법문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보다 더 큰 한 알의 밀이 우리는 될 수는 없겠지만 우리도 예수님처럼 한 알의 밀로 내 자신의 것을 희생할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놀라운 여러분 귀한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목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자신의 영광이 될 수 있겠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의 길을 따르며 한 알의 밀이 되고자 할 때 여러분 우리도 그 영광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이것이 자신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비록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이러한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중이라도 예수님 자신에게 맡겨진 이 사명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사랑스러운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예수님의 제자들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한 알의 밀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교회는 무리만 많은 것이 아니라 한 알의 밀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어떠한 목적이든 간에 주님을 만나면 그 목적도 바뀌게 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위한 목적이 주님이 쓰시는 목적이 될 때까지 항상 여러분 은혜 안에 들어오시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는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졌어요 세속적인 영광만 추구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있음을 알았어요 주님만을 위해서 각자의 십자가를 치고 한 알의 밀이 되어서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수많은 영원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이루셨다는 겁니다 25절의 기록을 보니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오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를 위한 사람은 한계를 갖지만 자기의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내어버리는 사람은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 몸과 생명을 여러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원치 않는 내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손에 맡길 수밖에 없는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중병에 걸렸을 때 중병에 걸려서 죽어갈 때 의사의 손에 내 생명을 맡기지 않으면 안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의사의 손에 여러분 맡겨서 그가 나를 마취를 하든 칼로 배를 가르든 그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동의서를 받고 수술을 합니다 우리는 의사에게 내 생명을 맡길 때가 있어요 이것은 자신의 노력이나 의로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도 나 스스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나 스스로는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유감없이 예수님께 나의 생명과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반드시 하셔야 돼요 만약 이것이 깨달아지지 못한 사람 깨닫지 못한 사람은 완전히 예수님께 맡길 수 없어요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교회의 생활은 우리가 교회 생활 잘하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께 맡기는 훈련입니다 나의 삶에 하나하나 권리를 포기하는 것 내 권리를 포기해 나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막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계세요 초신자들이죠 여러분 초신자들이 은혜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다 맡길 수 있느냐? 아니에요 오랜 훈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더 많이 맡기고 더 많이 믿는 사람에게는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정말 한 알의 밀이 되어서 땅에 썩어지고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주인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 단계까지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움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목사지만 저도 아직 부족하더라고요 다 못 맡겼나 봅니다 우리 성도인들 얼마나 더 하시겠어요? 맡겨야 돼요 교회 공동체를 보면 참 신기합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여러분 세상의 공동체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죠 여러분 직장생활할 때 내 돈 내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 계십니까? 사장님이나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커피가 떨어졌으면 사장님이 채워나가지 여러분 직원이 A4G가 떨어졌다고 해서 자기 돈 들여가지고 A4 채우고 커피 떨어졌다고 믹스 채우고 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일 좀 더 했으면 거기에 대한 수당을 받지 내가 더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시는 분은 없어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자신을 희생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참 신기해요 자신의 눈물과 땀, 헌신, 희생으로 교회가 세워져가요 월급 받으면서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강제성을 띄워서 헌신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 성도님들은 시간을 내셔서 기도하러 올라오시고 옆에 있는 지체들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털어서 봉사하셔요 예배 때마다 진짜 피와 살과 같은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요 여러분 세상의 모임에는 자신이 유익이 되지 않으면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기분 나쁘면 관계를 끊어버려요 얼굴 안 보면 되죠 내게 유익이 되지 않고 손해가 될 것 같으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버립니다 내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손해가 될 것 같으면 협조도 안 해요 그게 세상의 뭐예요? 관점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달라요 누가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할까요? 주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교회를 이 가치를 압니까? 교회만이 유일한 구원의 통로임을 깨닫고 마치 모든 재물을 팔아서 이 밭에 숨겨진 보아를 얻기 위하여 자신의 전 재산을 파는 것처럼 여러분 누가 한 알의 밀이 될 수 있습니까? 누가 한 알의 미래 가치를 알고 죽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 구절을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26절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귀히 여기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영광을 넘어 하늘의 영광이 보장이 되었다는 것을 믿고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만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하여 한 알의 밀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고 다음 세대를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일에 가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